아저씨가 아버지의 옆구리를 건드리는 것은 아버지를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아버지의 가장 인감한 부위를 건드려 다른 상태로 아버지의 컨디션을 알아본다고 합니다. 너무 미친. 선생님이 바꿔서 다녀왔습니다. 저희 펜킥은 정말 잘 있어요.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팔극증으로 66인 나이코론 육바를 가지고 있습니다. 쇼는 포르르 쇼입니다. 포르프의 몸길이 있는 상대가 20이구요. 몸무게는 280kg라는 호인이 나간답니다. 여러분 이번에도 아저씨가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.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저씨에게 힘을 드려주세요. 다같이 숫자 3번 시작! 하나 둘 셋! 자 우리 호가드씨 조심하세요. 버리더러버리 쇼! 아저씨에게 다시한번 손을 들어 인사해주세요. 여러분이 어린이 친구들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자 우리 호가드씨 조심하세요.